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배님 최군TV인데요 선배님 아 최군 최군 어디 왔어요?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 그래요? 예 얻어 올렸어요 난 다이어트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선배님 우리 최군TV 19등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군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울 아니에요 거울 아닙니다 여러분 숙제하세요 거울 아닙니다 최군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 요즘에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최군이 인기가 많으니까 안 오고 아니 그 살 빼가지고 아 살 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사 좀 하게 우리 최군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최군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쌍두기 예그맨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절대 뭐 사탕 아닙니다 뭐 축하축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 최군TV 진짜 저희도 나오고 싶은데 저희는 왜 초대 안 해주시는 거예요? 아 그리 있어야 돼요 아 그리 있어야 돼요? 아 저희가 5급이라서 하하하하 거울 세이가 1급이고 그리고 5급이니까 아 한 단계로 다 단계로 올려 저희가 최군한테 돈을 드리더라도 한번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번에 또 어떤 공연장에서 또 어떤 공연을 펼치시고 아 저희가 저번 작년에 덤앤더머라고 이거는 약간 말이 없는 마임 개그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통해 잘 통했어요 그래서 상까지 받았어요 오늘은 아 여러분 여기들 많잖아요 빵 터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낙유압붕붕이라고 오나미씨를 등장하자마자 빵 터져요 저기 자꾸 제가 얘기할 때 껴들지 마세요 내가 형이예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5급이전에 하하하하 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4,500원 나왔습니다 제 카드에 박혀있는 게 5배예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또 최군TV 식구들에게 인사 한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최군TV 왜요 마지막 인사 인사하지만 어떻게 해 그러면 너 가 아 응 너 가 예능에 감이 없어 예능에 가요 최군TV 불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5급에서 아까 그 밥사수 놀러 4급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3단계면 올라가면 돼요 그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올릴 테니까 꼭 불러주시고 가면 빵빵 터틀을 잘 수 있으니까 빵 좋아요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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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빵 나째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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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을 때는 최군TV에 다음에 출연하면 급이 안 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2, 3급까지 제가 우리 방송 이제 최군 선생님이 아마 보고 계시거든요 아마 섭외 전하고 또 갈 거니까요 이것도 한번 아 최고 많이 컸네 옛날에 미니일레븐 같이 하자고 막 아 부탁한다 형님 할 때 강민 형님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거짓말 안 봐요 지금 에이 최근에 떴나 걸스테이 때문에 떴지 뭐 하하하하하하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되면 간단하게 예전에 많이 했던 거울 요거 한번 사아 거울 개그 간단하게 하자 최고TV니까 잘나가니까 옛날에 안해줬는데 잘나가니까 아유 진짜 여기까지 도저히 뽀뽀는 못 하겠네요 방금 얘가 담배 피워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유 됐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최군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쌍디금에 꼭 버라이티 1박 2일 예 무한거지를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쇼 쓰레기 멘트를 한 번 하세요 아 진짜 이제 급이 있어요 그런 멘트인지 안 통해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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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대박은 장면 아닌데 지금 혹시 욕하는 분 있으면 아이디 저희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메일로 바로 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캡처해주세요 지금 당장 너무 재밌다고 지금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다음에 또 재판 선배 방송할 때 네 쌍디금 선배들 너무 재밌었는데 그분도 너무 재밌었는데 꼭 섭외해주세요 또 얘기해서 그 다음에 꼭 진짜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때와 제가 소고기 사드릴게요 네 오 그러면 2등급 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한테 안부 좀 정해주시고 최근 시청자 여러분도 그래 참 더 많이 아프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또 부산국제페스티벌 코미디페스티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니 감사합니다 그냥 들고 하면 안될까? 끝까지?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런거 하고싶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만해 그만해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